오우 아 베베 I don't know where to find longer one 한국에 뭐 하나 아 너무 귀여워 어떡해 굿모닝 아멜리아. 굿모닝 마이 러브. 저번에 저희 광고 들어왔던 코너마켓 있죠? 거기서 저희가 예전에 구매했던 거 3개월 전에 구매했던 건데 드디어 제주사람이 됐습니다. 어디까지 또 어디가 안보여. 저희가 쓰던 커튼인데 높이가 안맞아요. 진짜. 오늘 비와요. 오늘 제주도는 비가 옵니다. 그리고 정리 거의 다 끝나가요. 랜선 집들이를 해야되는데 한번. 거실도 TV 스탠드도 곧 올 거고 거의 다 지금. 집 정리도 이제 거의 끝나갔어요. 정리하면 뭐합니까? 또 금방 더러워지는데. 그래도 많이 정리가 되고 있어요. 세탁실.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빨리 더 많이 정리하고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신발은 니오가 신었던 거. 진짜 뭐라고 하지? 제주도니까 이런 여름용품이 진짜 간절해요. 되게 피로하고. 꼭 피로하고. 딱 맞아. 이제 벌써 아멜리아가 이게 맞아. 와. 조금 크긴 하거든요. 여기 여기 여기. 크긴 한데. 맞아. 귀여워. 예전 갑올에 미끼러워. 안녕하세요? 야다아멜리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빠, 아빠 대광고무한테 나와봐 고모가 아멜리아 엄청 보고싶어 안돼 아멜리아 오늘 점심은 목살, 대패 목살구이랑 된장찌개 목살구이를 살짝 구워서 된장찌개 안에 넣었어요 청양고추 넣어가지고 이거는 리오꺼 이거는 저랑 비카꺼 사람들이 여기 그냥 집이라고 해 제주도 있고 있어 그리고 씨없는 수박 리오,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거 씨없는 수박 이마트에서만 파는 거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지금 그네 타고 싶어서 저렇게 쳐다보는 거 봐요 아 귀여워 비 오고 나서 제주도는 알았어 알았어 너무 습해요 지금 끈적끈적해요 보세요 보세요 예 예 표현하는 거 보세요 이거 봐요 지도 웃는 거 봐요 태워달라고 이거 봐 이거 봐 보세요 아멜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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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향으로 아들딸 아들 딸 인기 세상 다가진 거 아 너무 좋다 하늘은 먹구름의 이기만 한데 비 는 그쳤어요 먹구름 먹고 싶다고 예 아멜리아가 익사이팅한 걸 좋아해가지고 세게 밀어달래요 세게 위험한데 진짜 아멜리아 이렇게 아멜리아 아멜리아 요나 푸쉬 몰 요나 푸쉬 몰 예스 예스 끄덕거리는 거 제주도가 습도가 높은 건 알고 있었어요 그거는 뭐 참을 수 있어요 어 근데 목이 와 목이 진짜 작살납니다 작살나 여기 여기다 요 요기 요 사이 요 사이에 한 10분만 서 있으면 한 열방은 기본으로 뜯겨요 여기 딱 요렇게 그냥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럼 다리가 전체가 다 목이예요 어이 목이 이렇게 많나 모기약을 지금 뿌렸는데 이 모기 놈들이 아주 머리가 좋은게 모기약 이렇게 바르는 모기약 있잖아요 그 모기약 안 바른 부위를 어떻게든 찾아 찾아서 물어요 아 나 어이가 없어 모기만 아니면 좋은데 근데 특이한건 아멜리아랑 비카는 모기를 안 물어요 모기가 모기를 안 뜯겨요 절대 근데 근데 리오랑 저는 모기가 엄청 좋아해요 저랑 리오랑 오영이라서 그런가 봐봐요 다리 보여줘 리오 보이세요 모기 모기 뜯긴거 파보기에 다 아빠요 아 제주도는 정수기가 필요 없어요 진짜 싸요 이거지 한 박스 6개짜리가 2700원 삼다수도 싸요 아빠 저기 계단도 있어 삼다수 엄청 싸요 아빠 저기 계단도 있어 계단도 있어? 어 와 진짜 제주도는 정수기가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저렴하니까 지금 선녀탕 왔어요 제주도 선녀탕 자전거 타고 저희 집에서 자전거로 10분 10분 걸려요 와 와 파도소리 파도소리 와하하 우와 저기 있죠 저기 저 다리 예전에 리오랑 저기 숙소에서 머물고 엠스테이 호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리오랑 건너서 이 섬 한바퀴 돈 적이 있거든요 밤에 저번에 영상 올렸었어요 그 반대쪽이에요 저희가 지금 아 지금 파도가 너무 세서 문을 닫았어요 못 내려가 아 정말 날씨는 좋은데 파도가 너무 세 파도가 잔잔하면 여기 사람 바글바글한데 못 내려가네 지금 땀 삐질삐질 흘리고 지금 사람들 여기 잔뜩 왔는데 다 땀 흘리는데 못 내려가요 지금 저도 지금 땀 범벅이에요 와 서귀포에 자구리라고 자구리 자구리 라고 어촌계 담수욕장이 있어요 이렇게 지하수 저희가 늘 먹는 삼다수 있죠 삼다수 물이 이물이라고 보면 돼요 지하수가 계속 나오는 용천수라고 하는데 공짜에요 공짜 아무나 올 수 있는 곳 오늘 같이 이런 풍랑공주의보나 이렇게 뭐라고 하지 파도가 좀 센 날은 바다에 못 들어가요 서귀포 쪽 남쪽은 그래서 여기로 아이들과 함께 와서 놀면 돼요 이거는 바닷물이 아니고 일반 물입니다 지하수 엄청 차갑대요 무료 제가 여기를 찾았어요 와아 물 깨끗한 거 봐요 물 깨끗한 거 miles 아이고 저 저기는 전 선유탕 쪽 갔다 왔고 서귀포 천지연 폭포 쪽 갔다 왔고 다시 집에 왔어요 제주도 오는 날씨가 아주 좋아요 아멜리아는 여기 아멜리아 헬로 리온 여기 있어요 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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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멜리아가 말을 너무 잘 알아들었고 소통이 돼요 소통 완벽한 대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웬만큼 이제 저희 말을 알아듣고 있어요 리온은 이제 스쿨 학교도 이제 등록을 예약했고 내일 차를 받으러 갈 거고 해야 될 게 너무 많네요 아 쟤 뭐야 쟤 어디 쟤 저기 왜 있어 아 아 아 아멜리아 치카치카 하는 거 봐요 아멜리아 치카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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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스 브러쉬 치카치카 아이고 지금 왕고모 왔어요 저희 첫째 누나 저희 이번 주부터 저희 가족 어머니부터 누나들까지 다 와요 저희 집에 여름휴가 에이 왕고모 아 아 아 아 제주에서 먹는 파인애플 근데 제주권 아니에요 아 아 필리핀 파인애플 예 아 아 밀라 잘 먹어 아 밀라 아빠 내가 먹을래 알았어 아 밀라 먹고 으음 이유 먹고 고 고추해 고추해 레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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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슬리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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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웨슬리오냐 어 어 예 루유 어 아 아 아 으 리오 아 리오는 여기 숨어있어요 어 어딨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빌리아 간다 아빌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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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elia 아유 알야 푸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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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